그럼 지금부터 신지민님과 문별님의 1대1 데스매치,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발표하겠습니다. 네 순간 어렵네. 프로듀서 매치 마지막 네 번째 대결에서 승리한 분은 5표를 받은 유빈님입니다. 제가 한 번 3라운드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진 건 맞아요. 그래서 3대2? 잘 모르겠어요. 아 그래도 한 분은 저를 뽑아주시지 않을까. 아 어려운데? 근데 저는 두 분 무대 다 너무 좋았는데 왠지 지민 언니가 표현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. 지민 선배님 지르는 거 너무 좋은데? 속 시원한데요? 아 이분 것이야 어렵다. 아 진짜 어려워요. 기권? 기권? 저도 기권. 기권. 마지막 대결은 보이스리더 다섯 분의 선택을 한 번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한 번에. 사랑 데스매치. 신지민님 대 문별님. 대결의 승자를 지금 공개합니다. 궁금하다. 강력하다. 아 별의나 여기 있구나. 왜 이렇게 먹방을 좋아하시지? 나도 받았었는데. 빌라떼. 데스매치 네 번째. 마지막 대결. 보이스리더 분들께 더 많은 선택을 받은 분은 바로 문별님이었습니다. 언니 올리기 성공하다. 그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